오, 인천의 명물 차이나타운. 다 포스가 다르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디를 가세요? 차이나타운에 저는 시골 촌놈이라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처음 들어가봐요. 네, 얼른 가세요. 동네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동네 한 바퀴, 그거. 네. 이야, 진짜 다른 세상입니다. 한국 속의 작은 어떤 중국? 그런 느낌이에요. 차이나타운이라서 그런지 약간 붉은 색이 좀 많네. 아, 삼국지에 나오는 분들이 여기 다 있네. 유비, 가로, 장비. 음, 그냥은 못 지나가죠. 이 삼국지의 영혼과 어깨 한번 나란히 하고 가야죠. 나도, 나도 다 운수면 안 돼. 아유. 하하하하. 그럴 듯한데요? 하하하하. 아. 이 친구 여기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네. 행운에 포춘쿠키. 네. 아, 이게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안에 물색. 물색? 네. 아, 운세. 네. 운세, 1년 운세. 아, 1년 운세가 들어가 있어요? 네, 네. 좋은 운세가 나와야 되는데. 아. 행운이 얼마 동안 따라 다닙니다. 믿고 부딪혀 보세요. 높아 보였던 벽이 의외로 수월합니다. 하하하하. 아, 이렇게 행운이 계속 따라 온답니다. 저랑 같이죠, 이렇게. 네. 아, 좋네. 기분 좋게 떠나볼까요? 이주민의 도시이자 제외동푸들의 고향 인천.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여정은 연수구에 있는 한방마을입니다. 아, 여기는 하하하하. 왜 이렇게 키릴문자들이 이렇게 많죠? 중앙아시아에서 온 고려인과 외국인들이 모여 살아 러시아타운으로도 풀리는 곳. 혹시 이게, 이게 뭐를 뜻하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 이게. 하하하하. 아, 여기 또. 아이고, 추운데 장미가 참 예쁘게 탐스럽게 피었네. 네. 겨울인데 꽃 구경 한번 해보고 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꽃이 너무 예뻐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저를 모르세요? 네. 솔직히 하면 몰라요. 아, 우리나라분이 아니세요? 우즈베키스탄이세요. 우즈베키스탄. 여기 어떤 분들 많이 사세요, 그러면? 대부분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러 가지 다요. 아, 그래서 그 킬링 문자가 그렇게 해서 이 동네에 많구나.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여기서 한국 분 보면 깜짝 놀랐어요. 아, 여기서 한국 분 놀란다고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아, 거의 없어요? 네. 그럼 언제 오셨어요, 한국에? 이번에는 16년 될 거예요. 16년? 네. 부모님들이 그럼 한국 분이셨어요? 부모님은 말고 할머니예요. 할머니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오셨구나. 그렇죠. 예.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즈베키스탄에 온 사연까지는 자세히 알지 못했다는 이리나 씨. 하지만 자신의 뿌리인 한국이 아름다운 나라임은 진작 알고 있었답니다. 엄마가 힘들게 일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 밑에서 살았어요. 할머니가 한국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해 주셨어요. 한국에 대한 동경은 곤공한 일상에 묻어두고 살았다는군요. 그러던 어느 날 고려인들에게도 비자가 발급된다는 소식에 한국행을 결심하죠. 한국에 들어오면서 돈 많이 벌어야겠다, 돈 모이고 돌아간다고 생각했어요. 들어오기 전에. 그런데 들어오니까 한국 멋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생각을 바꿨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한국에 살아야겠다 마음먹은 이리나 씨는 그로부터 10년을 하루처럼 일했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가리지 않고 받았지요. 아유, 솜씨가 아주 좋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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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알루미늄 건임도 다녀봤고, 또 납땡도 했고, 강론도 식당에서도 소빈했어요. 고생은 맞아요. 그 생각을 혼자서 하면 많이 슬퍼요. 우리 애들이 많이 그려웠어요. 애들이 어마없이 어떻게 사는지 그거 좀 힘들었어요. 아프고,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오랜 노고 끝에 작은 기반을 마련한 날, 아이들을 한국에 데려오던 그날의 기약은 지금도 눈에 서운하다는군요. 아들은 어렵게 한국으로 들어오니까 안고 제가 많이 울었어요. 잘 왔다고, 뒤져 왔다고, 뒤져 우리 같이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새 출발을 기약하며 차린 것이 바로 이 꽃집이라네요. 식당에도 일해보기도 하고, 공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굳은 일, 험한 일 다 하셨는데, 하필 이제 왜 이렇게 지금 꽃집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돈 많이 모였고, 공장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 꽃 가게는 한국 스타일이 좀 들려요. 뭐가 조금 다를까요? 사이즈가. 아, 사이즈가. 크기가 다르. 네. 아, 여기 그거 크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거 좋아해요. 아, 우즈베키 때는 큰 거 좋아하고. 네. 우리는 보통 장미가 거의 한 30cm 요만하거든요. 아, 이건 밑에 아예 꽃 때까지. 네. 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하하하, 네. 감사합니다. 아, 장미보다 더 예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행복하게 잘 정착하고 계시니까, 제가 더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못다 이뤘던 그런 꿈들, 여기서 행복하게 이렇게 즐기면서 잘 사세요. 구경 잘했습니다. 한국은 제 할머니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도 고향을 찾았다고 생각해요. 돌아온 할머니의 고향 땅에선 부디 꽃길만 걸으세요. 마 purchasing 를 발견합니다, 라는 선생님과 감사합니다. 사이의AAAAW 소리 areas recursos 점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